아 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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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편 느낌 그러나 이번엔 포핸드로 승부를 할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5대4 1포인트 김민혁이 앞서 있습니다 동점입니다 오우 이번엔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길게 그리고 빠른 채 김민혁 박병현의 온 힘을 이번에도 백사이드 쪽이었죠 킹 디펜트 하게끔 만들고 공략을 하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9대5에서 이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6 이번엔 막았어요 7대10 살아있군요 아 그리고 칩니다 세번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아 걸렸어요 우와 그렇죠 이번에 원올 이번에도 작전기 워낙 그런게 또 좋은 선수고요 네 와 김민혁 1대3 뒤져있는 박강현 자 차 박강현 4대1 박강현 사베 득점 리시브가 길었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탑스피 탑스피 안 닿는다는 얘기죠 박강현이 백핸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다 보니 더 과감해진 것 같은데 그 상대방 그 이길 수 있는 공략을 할 거에요. 그렇습니다. 네 아 박강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네 아 그러나 이번에 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김민혁이 위기를 하나 더 갈 수 있을지요. 아 그러나 6홀 김민혁 김민혁 실패로 끝났습니다. 또 한 번 낼 필요가 있고 김민혁에서 아 결국 한 점차 아 결국 동점 8대8 아 네트 맞고 바로 앞서갑니다. 아 자 그리고 득점까지 해냈습니다. 박강현의 매치 포인트 아 김민혁 지금 한 포인트 뒤져 있잖아요. 아 서브 득점 김민혁과 박강현의 대결 아 깊숙해요 10대 11 아 쉽게 더 생겼습니다. 아 아 아 그러나 풀리는 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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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